단계별 독해 프로그램 제1단계 제23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해지문 1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ust be responsible for what we say and do. 자 여러분들, be responsible for 뭐뭇의 책임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죠? 뭐뭇의 책임지다. What is say?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줘야만 된다. Responsibility, 책임감은 increases confidence in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신뢰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mutual confidence, mutual, 서로 간의 상호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상호의 신뢰는, 상호의 신뢰는 keeps the community, 공동체죠. 공동체를 in peace and order, 평화롭고 질서있게 유지해준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Be responsible for 뭐뭇의 책임지다. 다음에 mutual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의 상호간의 confidence, 신뢰. 여러분들 단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a ninth year begins Charles' interest in leading stories related to materials and events outside his own experiences. With a ninth year, 무슨 말이죠? 아홉 번째 해와 더불어서 무슨 말이야? 아홉 살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어가 뭐냐면 Charles' interest의 주어입니다. 즉, 아예 관심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interest라고 하는 단어, 항상 그 다음에 전시사와 무엇과 같이 움직이냐면, 인일한 전시사와 같이 움직여요. 무엇에 대한 아예 관심이 시작된다. 무엇에 대한 관심, reading stories, 이야기를 읽고자 하는 아예 관심이 시작된다. 다음에 related to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된, 뒤에서 스토리즈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연관된. 그 다음에 outside his own experience, 그 자신의 경험, 바깥에 있는 여러가지 것들과 사건과 연관된 이야기를 읽고자 하는 아예 관심이 시작된다. He may want to read about all kinds of different places and things. 그는 온갖 종류의, all kinds of 온갖 종류의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장소와 사물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읽기를 원할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문장 구조를 보는데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within the ninth year, 여기서 끊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the child interest, 이게 주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확인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주어를 찾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래요. 그리고, related to, 뒤에서 스토리즈를 수식해준다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 보겠습니다. Are we a college education, both is a population for a job, perhaps wants a life job, and has an experience. 자,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먼저 view라고 하는 단어예요. view라고 하는 것은, as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간주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또 뭘 봐야 됩니까? 보스라고 하는 표현과, end라고 하는 표현이죠? a, b, 둘 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as preparation, 이 곡과, 준비와, as experience, 경험으로서 간주한다. 전체의 틀 보입니까? 자, 그러면, 나는 college education, 대학 교육을, 대학 교육을, 직업에 대한 준비, 어떤 직업이냐면, 아마도, once a life worker, 어느 한 사람의 평생의 일, 바로 그것에 대한, 직업에 대한 준비, 그리고 경험으로서 대학 교육을 간주한다. as experience, 경험으로서, it is a time of expanding the mind, and enriching awareness of oneself and the world. 그것은 어떠한 시기냐면, expand, expand, 무슨 말입니까? 확장시키다, 란 말이죠. 생각을, 사고, 생각을 확장시키는 시기, 그리고 enlarged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시키다.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 깨달음을 확장시키는, 더 넓힐 수 있는 시기이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view라고 하는 단어와 edge를 연결시켜서 봤고요. 그리고, both라고 하는 단어와 end를 연결시켜서 봤습니다. 그리고, expand, 확장시키다, enlarged,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장시키다, 넓히다, 이런 뜻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Grieving without was discussing her late husband with a friend. 자, grieve란 말은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슬퍼하는 without, 과부가 되는 거죠. 어느 한 슬퍼하는 과부가 그녀의 최근의 남편에 대해서 친구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late husband란 말은 고 누구누구 말이죠. 그녀의 죽은 남편입니다. My Albert was such a good man. 네, 알버트는, 즉 알버트는 바로 자기의 남편이 있죠. 죽은 남편이 되겠죠.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I miss him so. 자, 미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미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실수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스라는 사람이 나오면, 미스라는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를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그리워요. He provided me with a $50,000 insurance policy. 자, 그래서 우리가 provide, 공급하다 이 말인데요. 그 다음, 위대라는 전체를 한번 보세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공급하다. 즉,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줬어요? 5만 달러의 insurance policy. 무슨 말이죠? 보험금이죠. 5만 달러의 보험금을 나에게 공급해 주었어요. 즉, 나에게 5만 달러의 보험금을 남겨주었어요. 하지만, but I would give a thousand of it to have him back. to have him back. 그를 다시 더 돌릴 수 있다면, 즉, 그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5만 달러 중에서 1,000 달러를 기꺼이 내가 내게 했어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남편을 애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5만 달러는 거액에 대해서 애도하는 거지. 남편에 대한 진심으로, 진심으로는 사랑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유머로서한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 푸는 방법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 줘야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A good weathered bird tells five things. 좋은 일기예보는 다섯 가지를 말한다. 자, 무엇에 대한 얘기죠? 좋은 일기예보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It tells what the temperature will be. 기온이 몇 도가 될지를 말해준다. It tells whether the sky will be cloudy or clear. 그것은 또한 하늘이, 하늘이 구름이 낄지 혹은 맑을지를 말해준다. And whether there will be any rain or snow. 비가 올지, 눈이 올지를 말해준다. Most people like clear, sunny weather. 대부분의 사람들은 맑고 햇빛이 비치는 날씨를 좋아한다. A weathered bird also gives the direction of the wind and the strength of the wind. 일기예보는 또 바람의 방향, 그리고 바람의 세기를 알려준다. 자,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good weathered bird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일기예보가 무엇을 말해줘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맑고 햇빛이 잘 비치는 그런 맑은 날을, 날씨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good weathered bird에 대한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네 번째 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ousand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thousand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people loved gold. 사람들은 금을 사랑했다. they wore gold rings, earrings, and black slits. 그들은 금반지라든가, 금 귀걸이라든가, 그리고 금팔지를 끼웠다. today, people still liked to wear jewelry made of a blank.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여전히,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진, made of a,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진, 보석, 주얼리, 보석을, 보석을 끼기를 좋아한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금에 대한 얘기죠. 무엇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steel을 통해서 여전히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진,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진, 바로 골드예요. 골드, 금으로 만들어진, 이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정답, 여러분들, 두 번째, B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독해 프로그램, 제1단계, 제24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지문 첫 번째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he was constantly experimenting, and hope of achieving a perfect medium for the expression of his idea, his major novels mark the stages of his unending question. 원장이 좀 길죠? 어디서 끊어줘야 할까요? 바로 주절과 종속적인 나누지는, 이쪽 부분에서 끊어줘야 되겠죠? Since mom하기 때문에, constant tree 끊임없이, constant tree 끊임없이, 다음에 experiment라는 말은 실험하다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in the hope of라고 하는 것은 몸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다음에 achieve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다란 말이죠? H-H-I-V-E입니다. 성취하다. 완벽한 매체, 즉 자기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매체를,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 속에서 희망으로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his major novels, 그의 주요 소설들은, master stages of his unending quest, quest란 말은 추구라고 하는 단어죠? 끝없는 추구, unending quest, 끝없는 추구의 단계들을 나타내 준다. 어려운 나라가 많이 나왔죠? constant tree 끊임없이, experiment 실험하다, achieve, 성취하다, achieve, 성취하다, medium이란 말은 매체라고 하는 말이죠, 매체, 그 다음에 stage란 말은 단계라고 하는 뜻이고요, 단계, 그 다음에 끝없는 unending, 끝없는 quest, 추구, 단어 조심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 preacher amazed his congregation one Sunday morning with his announcement. Preacher 하게 되면 이건 설교사를 말하는데요, 보통 목사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나와 목사가 amazed, 무슨 말이죠? 놀라게 하다 이 말이죠, 놀라게 하다. congregation, 신자, 신도 이 말이죠, 그의 신자들을 놀라게 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다음과 같은 발표로서, 즉 다음과 같은 말로, 어느 일요일 아침, 그의 신자들을 놀라게 했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You don't love me.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Because you don't pay my salary. 여러분들은 내 봉급을 주지 않으니까. You don't love one another.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For, 왜냐하면, there are no weddings. 결혼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And God doesn't seem to want you. 그리고 하느님은 여러분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Since nobody dies. 어느 누구도 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것이 이 because라고 하는 표현이죠. 뭐뭐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면 이것도 뭐뭐하기 때문에. since, 조동사 나오면 뭐뭐하기 때문에. 전부 이 세 개의 표현이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ates of Washington was named in honor of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honor of 누구누를 기념하여. 누구누구를 기념하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기념하여 왕이턴주가 명명되었다. It is the only state named for a president. 그것은 대통령의 이름을 딴 유일한 주이다. It is also called evergreen states. 그것은 또한 evergreen states. 상록수 주라고도 불린다. Because of the many forests of evergreen trees they glow on the swaths of its high mountains. 왜 그러냐면 because of that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조동사가 나왔습니까? 명사구조가 나왔습니까? 예, 바로 명사구조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 대디아 이것은요. 뒤에서 이쪽 부분을 수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Because of the man, 주호동사. Because of the man, 명사. 혹은 명사구.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forest라고 하는 것은 숲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상록수의 숲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자라냐면 glow on the swaths. 슬로프스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악지대의 언덕에서 자라고 있는 상록수의 많은 숲 때문에 evergreen states라고도 불리운다. 중요한 표현은 뭐가 있었습니까? in honor of, 무엇을 기념하여, 무엇을 기념하여. 그 다음에 이런덕을 because of, 다시 한번 확인해 두라는 거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forest는 무슨 뜻? 숲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네 번째 질문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로는 로마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그 다음 어떻게 들었는지 봅시다. not because of his crimes and advices, not because, 그 다음에 쭉 나오고, but for having built, 이렇게 나왔죠. 뭡니까? not a puppy 구조라고 볼 수 있죠. not 나와 있고요. 또 not이 나와 있습니다.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 때문에 아니라, 바로 뭐뭐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not부터 볼까요? not because of his crimes and the vices, crime, 범죄. 그 다음에 악덕, crime, 범죄. vice is, vice, 악덕. 그의 범죄와 악덕 때문이 아니라, not because he was a tyrant and murderer. 이것은 폭군입니다. 폭군. 그가 폭군이고, 폭군이고, murder. 살인자란 말이죠. 살인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뭐뭐 때문에. for having built in the middle of the city, a palace so large that it blocked entrance to several of the main roads. 자, 무엇을 만들었냐면, 여기에서, in the middle of the city, 이렇게 살짝 관해 두세요. 도시 한가운데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리스, 궁궐이죠. 궁궐을 만들었기 때문에, 즉, built의 목적으로는 바로 페리스가 되는 거죠. 궁궐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궁궐이냐면, so large that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커서 뭐뭐한 궁궐을 지었기 때문에, 내로는 unpopular, 인기가 없었다. 자, 어떤 거냐면, 너무나도 커서, blocked entrance, 입구죠. several of the main roads, 주요 도로죠. 주요 도로 몇 군데의 입구를, 막아놓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궁궐을 지었기 때문에. if the Romans hated him, 만약 로마 사람들이 그를 증오했다면, 이러접 이 코스, 그것은 바로 뭐뭐 때문이다. it's golden house, 거든, 금으로 만든 집, 뭐뭐니까, 여기서는 궁궐이 되겠죠. 그의 궁궐이, compel, compel, 강요하다는 말이죠. compel, 강요하다. 바로 로마 사람들로 알고, 무엇마저도 강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마저도, make a circuit of a quarter of a mile, every time they wanted to go shopping. every time 다음에 주요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샤핑하러 가기를 원할 때마다, every time 주요 동사가 뭐뭐 할 때마다, a quarter of a mile, 4번의 1 mile을, make a circuit of, 우회하다, 라는 말이죠. 우회하다. 우회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이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 흐름을 봤을 땐, not a, not, not의 법비구조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고요. 다음에 빌트의 목적은, 빌트의 목적은, 그 다음 보세요. 빌트의 목적은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전체 차가 나잖아요. 이건 목적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패릿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바로 패릿을 수식해 주는 거죠. 너무나도 커서, 뭐뭐한, 그러한 궁궐을 지었기 때문에, 다음에 compare란 말은 강요하다. 다음에 every time 다음에 주요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dea of a car that knows where to go may seem impossible. 어떤 생각이냐면,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떤 자동차이냐면, that knows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생각은, 여기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당연히 may seem impossible. 불가능한 것 같다. However, 그러나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new technology may soon make this possible. 새로운 기술이 바로 이것을, 이것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Because we'll have computers to tell drivers which rules have the least traffic. 자동차는, 자동차는 컴퓨터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컴퓨터를 장착하게 될 것이다. 어떤 컴퓨터이냐면, 운전자에게, 운전자에게, 위치 이하를 말해주는 컴퓨터를 장착하게 될 것이다. 어떤 도로가 가장 차량이 덜 막히는지 알려주는 컴퓨터를 장착할 것이다. That way,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체중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There will also be less pollution because the car engines will be running less. Because 나와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이 되는 거죠. 자동차 엔진이, 자동차 엔진이 덜, less, 덜 작동하기 때문에, 오염을, 오염을, 폴루션 오염이죠. 덜 일으키게 될 것이다. These new cars will be known as, 이러한 자동차는, 이러한 새로운 자동차는, 어떠한 자동차로 부르게 될까요? Dispensive cars, 비싼 자동차, Fast cars, 아주 빠른 자동차, Traffic cars, 교통자동차, Smart cars, 영리한 자동차. 그렇죠? 스스로 길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그러한 자동차, 영리한 자동차. 바로 네 번째가 정답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본다면, 이 주호가 전체가, 이만큼의 주호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와 동사를 연결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테크놀로지는, 기술, 공학,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Trap jam이라면, 이건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 다음에, Polition, 이것은 오염이라고 하는 뜻이죠. 공기오염, 오염. 퀴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ver Colorado is better close to the mountains. 콜로라도 주에 있는, 덴버는, 사랑시대에 아주 가까이 있다. In fact, 실제로, It is a pottery in the mountains. 그것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산악지대 내에 있다. That is why. 그것이 바로 뭐뭐에서 대한 이유다. 그것이 뭐뭐에서 대한 이유다. It is called the, 그 다음에, 블랙크. 그것이 뭐뭐라고 불리는 이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죠? 바로, mountains, 산악지대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즉, 고지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덴버는 뭐라고 불린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고지대의 도시, 그렇게 불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low city, 저지대의 도시, flat city, fresh라면 평평한 이 말이죠. 평평한 도시. 그러니까, 이것은 평야지대의 도시, 이 말이지는 거고요. high city, 고지대의 도시, city of dreams, 꿈의 도시, modern city, 현대적인 도시. 예, 정답 바로 세 번째, high city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